좀 괜찮아? 어. 아까 그거. 응? 그거. 놓은 거? 울었다기보다는 그냥 약간의 눈물을 비친 거. 암튼 내가 아까 자기 전에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좀 제정신이 아니었어. 굳이 남두영이나 태호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응 나 잘 잊어버려. 걱정하지 마 허준재. 그래? 그럼 다행이고. 앞으로도 나한테 열심히 얘기해. 남들한테 못하는 이야기. 내가 다 듣고 잊어줄게. 열심히. 정말 다 잊을 거야? 응. 그럼. 이것도 잊어. én.